계속 패스테 계속. 혼자 남았어? 혼자 남았어? 한 명씩 남은 팀이 네 팀. 야 주황색 보내야 돼. 너무 주황색이 너무 많습니다. 여러분 무슨 색? 주황색! 무슨 색? 주황색! 이 분은 무슨 색? 주황색! 우리 맞추는 건 좋은데 중간중간에 죽여 죽여 이런 얘기가 들어와요. 아니 진짜 무슨. 왜 이렇게 끝나고 들었다고. 방학이 끝나고. 죽여 죽여가 들어와요. 아니 저희가 방학 끝내는 거 아니군.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분노에 참고 드리기 때문에. 연속에 나올 수 있는 말이에요. 멘토들이 너무 과격해지세요. 죽여! 죽여가 나오니까. 여러분들 얼굴은 너무 순하게 생기셨는데 다들. 예. 예. 자 한 명씩 남은 팀을 좀 분발해 주시고.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. 주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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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지금부터 1위. 알지? 무료가 패스워크이야. 오케이! 작정하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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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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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, 바로, 바로, 바로. 바로 바로! 이게 뭐야. 형 나 다른 팀에 우리끼리 사는 게 있다는 생각이 있어. 천천히는거죠. 1, 2, 3. 자 준비해시. 좋아 좋아. 왜 안맞혀요. 너무 약하네 정말. 하루. 나이스. 끝났어. 다 끝났어. 다 끝났어. 다 끝났어. 아니 애를. 에이핑크 팀 전체 아웃입니다. 에이핑크 팀 대립지는 그렇고 참여 못해요 이제. 앞으로 나오세요. 좋아 좋아. 바로 잡고 바로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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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좋아. 야 괜찮아? 야 괜찮아? 괜찮다고? 아니. 더이상 어떻게 내 주방지깁니까? 좋아 좋아. 좋아 좋아. 야 좋았는데. 좋아 좋아. 고맙습니다.